일단 롤을 하다 보면 이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화가 나요 그쵸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못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뭘까요 어 핵심이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어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나 아니면 뭐 어디든지 책에 보거나 그러면 이해해라 어 이해해라 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해를 하지 마세요 어 그게 정답이야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뭔 소리냐면 어떤 생각을 갖고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내 입장에서 그거를 해석하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거 있죠 시험에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어려운 문제는 일단 넘어가라 그쵸 그 다음에 쉬운 거부터 풀고 나중에 어려운 걸 풀어라 라고 말씀드리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는 짓을 막 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마세요 반대로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 생각하지 마라 아예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왜 저래 어 거기서 끝이에요 어 이상한 짓을 하는구나 어 얘는 망하는 짓을 하고 그러니까 왜 라는 걸 달지 마세요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쵸 어 깊이 들어가지 마 어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나 화도 들라 근데 내가 이제 얘가 게임 플레이를 이렇게 하는 거를 내가 추측을 하는 거야 아 얘는 엄마가 없구나 아 아니면 뭐 화가 나서 또는 던지려고 하나 보다 여러가지 추측을 하는데 그걸 이해라고 하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해 우리가 이제 나 자신이 나 자신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까 이제 풀 수 없는 문제처럼 여기에 이제 함정이 빠져서 다음 문제를 풀 수 있는데도 시험에서 딱방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더라도 모르는 걸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 뭔가 막 풀려고 할 필요 없고 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어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게임을 던지는 애 어떻게 해서 죽는 애 별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고 화가 나는 애들은 이해를 하지 마세요 어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더 나까지 망하는 거예요 어 어 그렇죠 어 그래서 롤 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요 어 막 정치라고 해서 막 거짓말하고 매도하는 사람 그쵸 나를 욕하고 내가 안 그랬는데 그랬다고 막 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 욕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어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 신경 쓰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어 신경 쓰지 마세요 어 그러다 보면 결국 자기 풀에 자기가 넘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대화 대구를 안 하다 보면 어 지가 알아서 결말이 나와요 어 지 발에 지가 넘어지게 돼 있어 얘가 이 함정이 함정 이렇게 덫을 이렇게 치잖아요 덫을 이렇게 친단 말이야 그럼 여기 누군가 들어가서 걸려 넘어져야 되는데 여기 이제 기다렸다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근데 네가 그걸 호응 안 하잖아 그러면 지가 알아서 넘어져요 가만히 댓글 안 하고 지켜보고 있다 보면 지 혼자 막 떠들어 그러면 보면 제 정신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같이 말을 했으면 나도 여기 휩들려서 들어가 버린 거죠 어 나도 화를 내고 그쵸 어 사람이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인간 사람이 그 신체 구조상 그쵸 뇌 구조상 딱 맞으면 화가 나서 때리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근데 어 그냥 내비두면 지 혼자 알아서 굴러 떨어져서 이제 음 결함이 발생하는 걸 도출하죠 그쵸 어 그러니까 그냥 내비나 두세요 마 뭐 정글러가 문제다 뭐 미드가 문제다 뭐 어쩌저쩌고 하는데 다 생각 없는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